와인뿐 아니라 와인과 함께 곁들이면 좋을 것 같은 이 지역 특산물도 만나볼 수 있었다. 이들의 주식인 치즈와 빵이 먹음직스러워 보여 사람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진다. 이 지방의 특산물이라는 고소한 빵도 맛볼 수 있고 신선한 치즈와 함께 이탈리아식 소시지인 살라미도 방문객들의 입맛을 도둔다.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흥겨운 음악. 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진 연주단이 축제의 한마당을 펼치고 있다. 아이부터 어른까지 흥겨운 연주에 몸을 맡겨본다. 조용하던 산골마을에 음악을 타고 활기가 느껴진다. 그녀 weaknesses 연주의 연주인 우완 그 Detail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